무섭게 왜 이래요, 언니. 일어났어? 뭔가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. 감전 쇼크야. 그러니까 그딴 걸 확인도 하라고, 뭐. 정화사 씨. 아닌 거라잖아, 이게. 정화사 씨. 그럼 뭐야? 정화사 씨 뭐 하신 거예요, 지금? 그동안! 뭐야? 괜찮아. 나 정화사 씨랑 할 말 있어. 복숭아 알러지에. 성공했다면 신의 한 수였겠지? 네 손으로 널 죽일 뻔했어. 사형수 122번 장화사로 죽는 것보다. 뭐라도 해보고 죽는 게 나아. 접견이고 나발이고. 이걸로 됐다. 다 끝내자. 아직은 내가 갑이야. 당신 엄마. 두 번 다시 못 보게 할 수도 있어. 떠들어는 거야. 제발. 왜 왔어? cop짓을ė고 한참을. 나. 개밀ყ 한참을. 다시 심하던가. 집사랑 자료. 내가.